이 분은 사망의 시험, 희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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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. 이 분은 사망의 시험, 이 분은 사망의 시험. 뭐, 난 사망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, 명칭 이거랑, 그 말에 부끄러워하는 분들에게 이말을 받았습니다. 왜 이렇게 세상에 도라이가 왔는지 아니면 항상 너만 체수가 없는지 어제도 수가 쩔어 오늘도 수가 쩔어 왜 자꾸 나만 동물만 흘려야 하는지 처음엔 나만 사랑한다 또 결혼한다 그렇게 미친 듯이 내게 영원해 놓고 또 표정 안에 사냥감이 나타나기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봐야지 난 또 그들의 기침을 갖게 난 또 이제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두 사람 한번만 더 모르게 내 소원 그서고 요지로 요구만 못먹는 듯이 갑자기 난 내 삶으로여 가진듯 이제는 천신병장 만드니까 속도 편하냐고 왜 지랄이냐고 내 뷔시 내 덕채발데 뭐예요? 넌 단지 소금품일 뿐이었어 그럼 어떤 말이야? 그래, 난 이제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난 이제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이제 내가 널 나가겠어 이제 너 없이도 난 달아 나를 힘들게 하겠소 나는 늘 또 필요 없어 이제 가 악떼지는 이맘대로 막가는 흔생 흔생 한심한 평생 흔생 영수로 사기치고 다리치면 요 너때도 팔겠소 봐, 와우, 그렇게 소리야 하여튼 좀 예쁘다 싶으면 얼굴값 안 나오고 세상 남자는 다치고 눈알고 감치고 아주 고운 감을 떨고 놀고 돌이고 연애질은 또 추돌아 하다가 추봐, 와, 더블을 듯 수술한다고 이 인간들이 다 이 인간들이 다 다치고 난 이제 이제 너 없이도 난 달아 나를 힘들게 하겠소 널 안 했는 또 필요 없어 이젠 가라 알겠지? 사랑해 돌고 있네 이젠 내가 떠나가겠어 이젠 너 없이도 난 사랑하라 내 말을 힘들게 하는 널 떠나는 더 필요 없어 이젠 가라 한글자막 by 한효정